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젤라팀장입니다. 자, 금인은 1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넷마블이고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넷마블이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두껍긴 했어요. 물량이 좀 두껍긴 했는데 돌파를 좀 못해줬습니다. 타이밍이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봤었는데 기대를 해봤는데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강세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시장이 굉장히 조금 우려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코스닥 지수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의 수급. 시장의 수급과 대체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 동향.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전자랑 현대차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좀 제한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성 요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성 요인들이 아니라. 오늘은 아마 이 기업의 기업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업성 부분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서,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737종목,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150종목이 안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190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1170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들이 기업이 좋아서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닐 거예요.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외국이나 기관이 매도를 시장에서 작은 주식수량을 투기를 던지다 보니까, 매물을 좀 던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더 심해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게, 좀 버텨주는 종목들은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낙폭을 확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낙폭을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성에 의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전에 한번 시쳐가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특히 넷마블 같은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시청이 좀 낮은 종목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우리 중국도 그렇지만은, 중국도, 중국에 대해, 중국이 기침 한번 하면 조정을 받고,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강제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체계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영향을 좀 받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물론 이제 매물대가 좀 두꺼운 거는, 덤이에요. 덤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정을 이렇게 좀 크게 받는다라고 좀 하는 것들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원래 조정이 이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조정이 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시장이 좀 낙폭을 좀 확대를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모습들, 투기 매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낙폭을 좀 확대를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으세요. 자, 일단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부분들에서, 22평선에서 62평선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닥이 좀 어딘가라는 부분에서, 전 여기에서 좀 말아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장기평선 여기 위치에 있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장기평선에서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여기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까지, 이까지 좀, 매물대를 조금, 다시 좀 회복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좀 하지 않겠는가. 5월장에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매물대를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14만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좀 두꺼운 부분들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62평선이나 22평선이나, 이전에 제가 크로스되긴 부분들이 언제 크로스가 나올지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어요. 조정을 좀 받고, 이 구간을 좀 이탈을 한다. 이탈을 하고, 이탈하고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내일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62평선이, 62평선이랑 22평선이랑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구구는 이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없네. 국가가 좀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일 반등이 좀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일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반등을 못하고, 여기 부분에서 시작을 하거나, 이 추정의 2평선 밑에서 시작하거나, 위에서 시작을 못한다고 한다면,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보고, 하단구간에서 대응잡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개별적인 기업의 모멘텀, 세븐나이처라든가, 세븐나이처라든가 실적적인 부분들, 기대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나는 리스크를 좀 피하고, 대응을 잡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이 기업성과의 별개로 전략적인 부분들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 부분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은, 계열적인 기업의 기업성인데, 시장 자체가 달러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원인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시장 리스크로서 조금 염두를 해도 된다, 우려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우려감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긴밀하게,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랄까, 다른 종목들, 이 종목은, 지금 수익구간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수가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의 구간을 좀 확대를 하지 않는 전략이, 리스크를 좀 회피를 하고, 주가가 조금 이제, 대응 여력을 좀 확보를 해둔 다음에, 비중 절반이라든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대응이 조금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응 여력을 확보를 해두시고,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하단 구간은 장기 평상 구간이, 이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한번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손실을, 손실율은 키워도 괜찮아요. 대응 여력에 대비해가지고, 내 자금에 비해서 손실금을 키우지는 않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괜찮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손실율은 괜찮습니다. 손실금이, 내가 충분히 대응 여력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잡으면은, 손실율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대응 여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의 주식 매매 자금, 여유가 좀 있는 현금, 현금 자본, 비중,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잡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은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르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곳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장전에는, 장전에는 유역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여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업텍, 자 이렇게, 무료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천주 디지털업텍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칭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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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